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말이고 어느 집이나 남자들은 여자 이야기를 잘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되게 다변이죠. 문자를 하거나 그다음에 또 통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 쉼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인사나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행사해 오고 있다는 그런 시중의 추측들을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제 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언급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된 것은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정치평론가와 한 시간 통화했다는 김건희 여사 이런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논점은 57분 통화를 했는데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한테는 당신이 내린 결정을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진중근 교수한테는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 지적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문자 논란 외에도 어제도 잠시 지적한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가 워낙 다변 그리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진중근 교수뿐만 아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해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씨도 이것 외에 또 다른 문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당시 사정을 다 공개했을 때 정부와 대통령실이 위험해질 수가 있고 공개된 문자 위에 밝히면 큰 문제가 될 내용이 더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진중근 교수 또한 57분 녹취록이 분명히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문자나 통화를 아마 김건희 여사가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에서 또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관계자, 장관, 차관, 정치권, 문화계 인사, 언론인, 유튜브 등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그럼 다 그 사람들의 운건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공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조선일보의 사슬은 대통령 부인은 공인이지만 공직자가 아니고 그리고 공인으로 책임만 있고 공적 권한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조언할 수 있지만 엄격한 선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사소한 말이나 실수, 경솔한 행동 하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조선의 사슬이 다룬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51세입니다. 51세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친북 성향이 농후한 목사를, 재미목사를 만났다. 그 다음에 진중근 교수와 대화를 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죄다 뭐죠? 보수지정에서는 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고체계, 세계관 그리고 생각의 틀이란 것은 좌파적 세계관으로 상당히 찢게 물들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김건희 여사는 좌파가 우파가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냥 좌파가 진보니까 조금 근사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강남 좌파와 동일한 선상에서 김건희 여사의 세계관을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진단하게 되면 좌파적 세계관에 깊게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벌이는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주식 투자도 하고 또 그림 전시에도 이름 열고 그 다음 땅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데는 대단히 시장 친화적인 우파적 시각을 갖고 돈을 벌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대단히 좌파적 세계관으로 무장돼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강남 좌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 가지가 돈 벌이는 우파 쪽에 따르고 그다음에 세상을 평가하거나 바라보는 것은 좌파 쪽에 따를까 어떻게 그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게 아주 당연한 일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교육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개 소위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불완전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러니까 정책이나 제도를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소위 우파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계기는 첫 번째는 본인이 태어날 때 유전자 성향이 좀 그런 우파적 색채가 강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우파의 길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해가면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우파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이 직접 사업가나 기업가로서 자본주의를 경험하면서 철두철미한 우파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보게 되면 우선은 태어나기 자체가 유전자 자체가 우파적 색채가 강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프리드릭 폰 하이엑이나 밀턴 프리드만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름들 문헌 같은 걸 접하면서 본인의 세계관이나 신념이 이렇게 굳건하게 썼던 것 같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좀 회색지대에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공부할 기회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럼 공부할 기회가 없으면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디폴트를 하지 않습니까? 입력값을 집어넣지 않으면 전자기기나 이런 데 디폴트 사람이 태어날 때 특별한 별다른 교육이나 무슨 집안의 내력 같은 게 없으면 대개 사람은 어떤 성량을 취하게 되느냐 전교적 교육이나 이런 걸 받지 않더라도 그러면 좌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인류 역사를 24시간으로 구성된 시계로 비유해보게 되면 우리의 조상 조상 조상들을 다 따지게 되면 23시간 57분 정도는 아주 전형적인 공산사회사란 겁니다.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그게 여러분들 본능인 겁니다. 인간은 교육을 받거나 본인이 어떤 직업 세계를 띄면서 철두철묘하게 이렇게 변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디폴트값 그냥 기본이 좌파적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좌익의 길을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교적 교육이나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사회적 분위기다. 한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좌경화됐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강남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도 뭐죠 젊은 사람들 가운데 철두철묘하게 뭐죠 사회적으로는 그런 좌파의 길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능인 거죠. 원시 본능.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고 특별하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자각할 기회가 없으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세계관은 전형적으로 뭡니까 그냥 디폴트 그냥 기본값이 그냥 좌파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것이고 그걸 중간에 공부하거나 무슨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이 주변에 그러니까 진윤근 교수 이야기가 더 이렇게 솔깃한 겁니다. 귀에 들어오고 아마 따져보면 거의 숱하게 많을 겁니다. 그런 주변의 친구들이. 뭐 그렇다가 어떻게 신랑이 여러분들 그냥 옹겹길에 대통령이 돼 가지고 그냥 그걸 본인이 갖고 있는 성향을 누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여러분들 광화문 집회에 현직 검사로 참여한 겁니다.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기울이진 운동장인 겁니다. 물질류로 풍요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좌파적 세계가 거의 압도하는 사회가 돼 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개딸이나 딸개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좌파적 세계관 좌익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좌익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게 되면 솔깃한 겁니다. 내 같은 사람은 그걸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부창부수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 대통령도 비슷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선거도 다 뭉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런 것을 내리하게 못 보실 것 같은데 저는 한 3, 40년 정도 이렇게 사상문제와 같은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수다라든지 정중근 교수와의 대화라는 이런 거가 그냥 예사롭게 안 보이는 겁니다. 돈은 자본주의로 벌고 세상은 건사하니까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사하게 보이니까 독류의식이나 패거리의식이 있어야 여러분들 한 시간 두 시간 떠들 수 있지 그냥 떠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좀 본인이 조심을 하겠죠. 그럼 뭐 수다가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죠. 한 번도 자기의 세계관을 성찰하거나 수정하거나 교정할 기회를 못 가졌을 겁니다. 그 이제 운동권 출신들은 1990년을 전후해 가지고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자기가 젊은 날 가졌던 세계관에 대한 일종의 성찰 작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뭐죠 사회주의 길은 버렸지만 뭐 사민주의나 이런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대개 사람 얼굴을 보면 좌익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대충 느끼거든요. 저 사람은 좌파적 세계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약간 약간 이렇게 멜랑꼬리하죠. 약간 퇴용적인 거죠. 그렇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친구들이 많고 그 사람하고 수다를 나누면은 동요의식을 느끼고 뭔가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생겨 그런 겁니다. 자기의 이런 세계관이 옳고 그러면 한 번도 평생 동안 여러분들 점검하거나 수정하거나 수수나 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살다가 늙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이 세계관 이름 반듯해야 일종의 그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반듯해야 세상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맨날 뭐죠 좌파들하고 이런 전화를 하니까 무슨 선거를 뭡니까 선거가 나라를 살린 길이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이런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가장 크게 여러분들 한 치적이 뭡니까 선거만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도록 만드는 체제를 견고하게 이런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 사태나 이런 것보다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치적을 남긴 거죠. 그게 뭐 치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두 부부가 다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보지만 이런 방송을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자기하고 이런 세계관이 다르게 되면 방송을 어떻게 볼 겁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화도 진중근 교사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홀딱 빠질 정도로 여러분들은 뭡니까 기분이 좋고 동제를 느끼고 하니까 전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제대로 자기의 신념이나 세계관을 점검하거나 수정하거나 수선할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윤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료 사태에 밀어붙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밀턴 풀여다 하면 어떻고 선택의 자유가 어떻고 하지만 윤 대통령 사고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번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보수주의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보수라는 것은 점진적 계획이라는 것이 몸에 베여 있는 사람 왜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과신을 절대 안 하니까 보수의 이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절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과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항상 인정하니까 자기의 한계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그 당시는 없었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윤 대통령 찍었던 분은 너무나 이렇게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남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업적은 내일 선거를 하나 1년 후에 선거를 하나 2년 후에 선거를 하나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여러분 선거를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 동네 사람들이 반드시 이기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의료사태가 물론 중요하죠. 의료사태에 분격하게 되지만 앞으로 한국인들이 만나게 될 그런 미래라는 것이 의료사태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만 하면 이기게 만들어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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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